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의 자료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동수원자 2차 아파트 45평형 경매물건으로 수원지 방법은 사건번호 2013타경 711-02번입니다. 감재가는 5억 5천9백만원이며 KB부동산평가는 5억 8천만원, 대지권 19평에 전용면적 35평형, 분양면적은 45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를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가격인 2차 체제가는 3억 9천13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3천9백13만원에 2차 입찰은 2014년 4월 19일에 진행이 되어있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동수원자 2차 아파트 경매물건으로 수인분당선 망포역 740m로 태장초등학교 연접단지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의 낭입니다. 수원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동수원자 2차 매물은 205동 20층으로 대지권 18.9평형에 전용면적 35평형, 분양면적은 45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차 입삼년 8월 기준으로 5억 5천9백만원이며 이를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가격인 3억 9천130만원을 제재가로 어느 2차 입사는 4월 19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의 3천9백13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수원자 2차 아파트 45평형은 태비 부동산 시세를 살펴며 일반평가는 5억 8천만원, 하위평가는 5억 7천만원, 상위평가는 6억원입니다. 전세가는 3억 5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 해낭을 살펴보면 LG건설이 시공하여 2002년 7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9개동에 816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5대이며 경매문권은 최고층 25층 중 20층 45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무산말 소기준 권리는 2020년 6월 17일에 설정돼 SBI 제축은행의 근제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억 3천2백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갱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총액은 5억 1,96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장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권 명세상 조사된 임대체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비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아파트 경매의 경우 민학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부분이니 입찰 전 활리실을 통해 확인 후 입찰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소유시용통구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소유시용통구 망포동 동수원자 2차 아파트 45평형은 최근 거리내기를 살펴보며 2024년 3월에 21층이 5억 9천5백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며 동수원자 2차 아파트 45평형 매물옷가는 203동 남양 5층이 6억 8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장구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면 수급회나 그리고 수원시용통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 후 매각세를 살펴보며 경기 수원시용통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9% 매각률 51%에 경쟁률은 12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용통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 후 매각법 명세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자문과 한금낮집판의 개인에게는 면책조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시 용통구 망포동 동수원자 2차 아파트 45평형 경매 문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집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